음악 유형별 최우수상 글로벌 채권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제로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형별 최우수상 글로벌 채권 부문 수상사는 한화 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장지영 채권운용 본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유형별 최우수상 글로벌 채권 부문 한화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을 위해서 수상자와 시상자분께서는 단상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채권 분야에서는 2월에 우리 회사가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3월에 해외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희 본부원들 그리고 밤새 시장을 모니터링해 준 저희 뉴욕법인 직구들 힘을 써줘서 여러가지 시장 대응 시나리오와 시장 대응 방안을 수립해줘서 다행히 빠르게 펀드 성과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많이 정착하게 해주신 저희 대표님이와 저희 경영계획본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시장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준 저희 본부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학습하는 조직을 유지시켜준 저희 강신규 팀장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제 개인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글로벌 운영 철학 그리고 글로벌 운영 철학을 정립하게 도움을 많이 주신 저희 대표님이와 여러 임직원들이 많이 힘써주셔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